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도 있으시고 맞지 않는 분도 있으신데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앗아간 코로나19 사라진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 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공포 못지않게 백신의 힘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위중증 환자가 되는 중증화열 또한 크게 떨어졌습니다. 백신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최선의 선택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서 빨리 마스크 없는 세상에 오는 그날까지 저희 시프렌즈가 응원합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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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